자 지금 뭘 찍냐면 체력을 찍어야됩니다 지금 체력을 찍어야되는 시대에요 장비 중량 때문에요 소울 하나 까고 오우 2만을 줘 오우 참니보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소울감과 동시에 별풍선까지 고마워요 참니보니 감사합니다 가니까요 여러분들의 멸풍선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나중에 이벤트 할게요 또 자 지금 이제 이 방패를 들려면 여기서 중량으로 바꾸면 74.2%야 지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안 끼면 71.6%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70% 미만이면 쿨척 안 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총 쇼컷이 3개 있는데네 대서고 이곳이 이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쇼컷이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에서 쇼컷 2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쇼컷은 총 3개 있는 거야 가자 자 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올라가서 정면으로 가야 된다네요 어허 갑시다 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나 뼈가루 안 태웠다 이쪽아 계단으로 올라가지 말고요 가운데 계단 말고 왼쪽으로 빠지라네요 어 왼쪽으로 빠지면 새끼리 나오네요 이쪽인 것 같죠 한번 가볼까요 오우 이거 블러드본이랑 똑같네 그치 블러드본도 마지막에 이렇게 되거든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 자 가보죠 가보죠 누가 뭐 써놨다 졸개가 있다네요 여기를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어 여기서 벽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라는데 가봅시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된대요 여긴가 보다 계속 가나 계속 가봅시다 계속 아 여기가 이제 벽이구나 아 그럼 여기다 어 벽이 나오는 계단을 올라가야 된대요 자 올라가죠 자 올라가죠 우측 첫 번째 아랫길로 이동을 해야 된대 그럼 여기 맞는데 그럼 여기 맞는데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된대요 아 천사 한 명씩 좀 유인해서 잡을 수 없을까 여기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게가 이렇게 낑겨있을 것 같은데 몸이 뚱뚱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여기 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충분히 껴 다른 데는 싸우기 어려워 다른 데는 조금 거시긴 한데 아직 안 나온다 손이 안 나온다 나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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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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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무서워 오 왔어 왔어 형들 왔어 와가지고 지금 어디서 지금 훔쩍훔쩍거리면서 걸어다닌다 지금 왔다 저기 저기 왔다 저기 한마리 왔어 한마리 왔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자자자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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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인 됐어 됐어 얘는 여기 못올거야 그치? 얜 여길 올 수가 없어 니들은 니들은 여기 올 수가 없다고 멍청이 자식들아 자 자 한마리 좀 갈때까지 기다리고 여기로 여기로 유인 여긴 유인 못원 여이쌱 아 어우 오우 야이쌱 크흐 와 저 구르는데 정확히 구르는데 정확히 오네 어 구르는데 정확히 오네 어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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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페퍼 봤어 오우 와 이거 뭐야 이 야이쌱 와 너무한다 얘네 와 얘네 대박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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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이거 피해주고 피해주고요 에스 하나 빨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들어와 끝났죠 어 됐어 됐어 난 역시 3탄을 때려줘야돼 어 좋았어 어 자 아 여기가 근데 얘네들이 계속 나오는 장소에요 꿀노가다라고 아 그래 얘네들이 계속 나와 어 얘네들이 그 잡으면 계속 나오는 애들이야 미치 야 이 방패 들고만 나뉠 수 있으면 진짜 개좋다 어 내가 봤을때 이 방패 개좋아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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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어 어어 야무지네 진짜 한 대 때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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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갔어? 여보세야 쟤 죽었다 쟤 죽었다 하하하하 야 쟤 낙사했어? 찰 미친 아이샤 야 쟤 낙사했어 야 오 어 꿀이네 이거 지가 돌격낙사했어 관동공격템에 낙사한거야? 아 개웃기다나 진짜 잠깐만 잠깐만 몰래가서 아 아 봤네 봤어 아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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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들어온다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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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면서 아니야 여기서 찍으면 안되지 들어오셔야지 이거 내가 봤을 땐 안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패치한거 같애 어 여기 이게 꿀농하다면 못들어오면 진짜 정말 꿀이거든요 스테미너마 되면 방패 맞고 때리는것도 꿀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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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어 어 어 맞았다 어 어 잡았네 잡았어 어 잡았네 어 나이스 쇠기서 원반을 얻었네요 어 어 아 나이스 됐어요 원반 얻었구요 어 대방패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아 어 어 어 체력차는거 해놨나 오케이 이거 좀 들고 다니면 괜찮겠는데 이거 진짜 자 그 다음에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됐네요 자 이제 계단 위로 올라가는데가 여기 있을거거든 계속 가보자 저쪽으로 가면 아마 있을거야 어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발동이 되니까 스읍 이쪽에 아마 계단이 있지 않을까 어어 그래그래 여기네 어 여기야 여기 여기 겉에 계단 여기이 자아 이리로 가구요 오케이 사다리까지 타고 올라가야된대요 갑시다 뒤잡? 될건? 내가 안했어요 그냥 잘 못해서 사냥꾼의 반지 얻었다 와 야 반지에 무슨 야 사람 얼굴이 막 이렇게 일 뭐야 실루엣이 그려져있네 기량을 높인다 기량이면 뭐야 스태미넌가? 그쵸 아니지 기량이면은 지구력이 스태미너고 기량이 지금 20 이걸 끼면 21이네 원래는 16이고 아 기량은 뭐 투자는 안했기 때문에 예전에 타도인가 그것 끼려고 기량 올렸던거 같애 어 오케이 자 내려가죠 이제 자 근데 중후변지 다 해봤는데 지금보다 데미지 생긴게 없더라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구요 다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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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 이게 끝이 아니었어 이게 끝이 아니었어 이게 끝이 아니었어 얘들아 오 나이스 여기 템 더 있다 오 야 저기서 더 갈 수 있어 길이 저기 끝이 아니었어 나 저기 나 끝인줄 알았는데 길이 더 있네 오케이 나이스 그레이트 소드 그레이트 소드는 이상하게 강화를 하면은 그니까 변질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가면 원래게 강화하는게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변질을 풀어버렸어요 자 자 자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된대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본데 오케이 어 뭐야 뭐 아이 누가 이런 대사를 여기다 적어놨어 아휴 나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 문제가 많아요 어 문제가 많아 어 문제가 많아 잠깐만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된다는데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여기서 여기 구멍 뚫린데 있었나 바닥이 구멍 뚫린 바닥이 있나 잠깐만 저기 위엔 없나 일단은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된다고 했거든 스읍 이 밑에 쪽 길인가봐 어 밑에 쪽 길인가봐 여기가 아닌가봐요 여기 아닌가봐 저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가는 건물 길이 있었잖아 거긴가봐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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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부로 들어가야되나봐 이제 자 건물 내부로 들어가죠 일로 못 들어가지 응 그렇지 여기야 여기 아아 여기네 여기야 어 자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어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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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빼 방패 구르기 잘해야돼 어후 나 이런거 나 진짜 못해 아 안돼 안돼 어떡해 어떡해 야 망했다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되는데 어 어 잠깐만 이거 못나간다 이거 어어어 뭐야 길이 더있잖아 천사의 미끼도 어? 잠깐만 이걸 먹어야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나 제대로왔네 어 제대로왔네 제대로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축복받은 보석반지가 여기 위에 있대 그걸 먹고 왔었어야 됐네 이런 젠장 어 저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나 자 축복받은 보석반지를 먹어야되는데 잠깐만 설마 저거 아니야? 어어 빠르게 먹자 빠르게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오케이 나이스 아 보석이네 그냥 반지가 아니라 극혐 공략을 볼수가 있으려나 몰라 자 저 녀석 해치워야된다네요 오케이 일단은 낙하 공격을 들어갑시다 좋았어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낙하 공격 들어가구요 끄트머리까지 가면 사다리가 있다네요 공략해 해자 공략 미쳤어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이쪽이지 않을까 자 반대편 끄트머리 수도 있는데 사다리 있는지 보죠 여긴 없어요 저쪽인가 보다 어 이거 아니야?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찾아봐 찾아봐 여러분들도 혹시 사다리 보면 말해줘 눈이 어더워 아 저거 아닌가? 아 이거 새사슬이고 어 어 이거 아니고 어 사다리가 있어? 어 누가 뒤졌네 설마 여기서 떨어졌나 누가? 싸우다가 아.x6 그 ayud기 아 미친 아 나 진짜 아 아 아 이쯤에서 내가 떨어뜨렸네 쏘를 이쯤에서 내가 떨어뜨렸거든 소울은 낙하한 곳 다시 가야 된다고 여기 위에 아니야 여기 내가 아까 떨어졌을 때 글쎄 아닐텐데 굳이 안 가도 될텐데 굳이 안 가도 내가 아까 이걸 봤던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이 다리를 저기 위에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어 아 밑에 1층 쪽으로 한번 가야되나 내가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초록색을 보고 먼저 보고 갈려고 지금 정확히 어딘지를 먼저 보고 갈려고 그래야 지금 방향을 잡지 내려가볼까 그렇게 내려가고 소울 못 찾고 그만큼의 소울 획득하는 거 아니야 다 죽여서 아이고 아이고